2번이나 3번 한 글자. 2번, 3번 갈 바에는 차라리 1번이 낫다고 보자. 한 글자야. 1번. 1번 가요, 1번. 1번, 1번. 1번, 1번.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오픈. 리치? 리치? 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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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치는? 리듬치는 샴페인? 샴페인 리듬을 쳐? 들려드릴게요. 들려드립니다. 리무진 속 샴페인. 리무진 속 샴페인. 리무진 속 샴페인. 리무진 속 샴페인. 샴페인은 무조건 리무진 안 해서 먹어야지. 리무진. 왜냐하면 영화 보면 기다란 리무진 타고 가면 그 옆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더 샴페인들이 다 있고 샴페인 먹고 이런 영화 많이. 저 캐나다에 있을 때 자주 타봤으니까. 옆에 아이스버쿨에다가 샴페인을 넣었죠. 아르바이트 결승운전? 발을 열심히 살았다. 리무진으로 했고. 티를 많이 줘요. 티를 많이 줘요. 1차 시도. 무조건 듣자, 쓰자, 먹자, 의자. 고생해. 나를 기르게 해요 그 안 내리는 길게 해요 저처럼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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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처럼 저처럼 리운진에 샴페인 리무진에 샴페인 리무진에 샴페인 지금 어떻게 들어주세요? 리무진에 샴페인 저는 애로도 써요 나도 애 제가 봤을 땐 이 오빠가 리무진에 샴페인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쥬얼리 체인까지 세팅을 다해 놓은 거예요 꼬시려고 그 그림 세팅까지 다했는데 그 꼴비기 싫었던 거지 근데 그게 리무진 앤 앤 앤 아니? 넌 너무 맛있다 앤? 리무진 앤 리무진 앤이라고? 리무진 앤 샴페인 하면 비슷하죠 그렇지, 리무진 앤 리무진 앤 리무진 앤 리무진 리무진 앤 리무진 앤 리무진 앤 리무진 앤 자 동의를 얻고 있어 앤이냐 앤이냐 앤인데 너무 동그란 거 같은 거 아니야? 세윤 씨 라비 챙겨요 앤은 리무진 앤 샴페인도 있고 그치 쥬얼리 체인도 있고 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리무진 앤 나는 라비가 참 궁금해 알수록 나래 이러면 쥬얼합니다 리무진 앤 리무진 앤 우리 지혜 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앤이다 이거는 앤인 것 같아요 앤을 빨리 발음해서 앤 그리고 지금 피오 같은 경우에는 앤다 네 리무진 앤 라비는 앤이랑 앤 중에서 고르라면 앤 앤이다 이 자리 이제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나래가 발견됐으니까 나래 초고로 아무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나래 맘 자 나래 맘으로 갑니다 나래 맘 리무진 앤 샴페인 에로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에로에 나래의 선택 에로 에로 갑니다 에로 에로 리무진 앤 샴페인 블링블링 쥬얼이 채 나를 원해 모기면 그런 남자 오 노 노래 들었어 노래 들었어 노래 많이 들었다 아카데미 출신 이 의상 그대로 팝콘을 맞을지 제발 보여주세요 과연 앤이냐 앤이냐 결과는 제발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정답입니다 에 에야 에 에 에 정답이요 마지막에 나래의 선택 유발자가 왔네 이게 이야 정답 이 정도면 어벤져스 아닙니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